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과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탄력적이란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계약 목표 시점을 공개했습니다. 백신 물량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 천만 명분, 얀센이 400만 명분입니다. 앞서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천만 명분까지 포함하면 3,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내년 1월 중으로 천만 명분에 준하는 백신을 공급받기로 하고, 논의 중이라고 성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백신이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접종 역시 내년 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과 코로나19의 국내 상황, 그리고 외국의 접종 상황과 부작용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내년 11월 전에 접종 완료 목표로 잡았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의료인 등 필수 인력에 대해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SBS CMC 이한나입니다.